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후복지 정책을 대거 내놨습니다. 노후복지 정책에는 주거와 식사, 건강과 여가, 의료와 요양 돌봄까지 담았는데요. 먼저 서민과 중산층 노인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하고 또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3배로 확대합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해 노인주택의 유형도 다과학화할 계획입니다. 서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분양형 주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폐지했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하네요. 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투기와 사기분양 사건 등 때문에 부작용으로 지난 201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복지주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분양형 주택을 다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다른 분야의 내용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로당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 제공하고 있는 식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운영 인력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에 확충하고 경로당 조리시설도 확충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하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전문적인 위생 영향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 한 해에만 14만 7천 개 늘리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와 돌봄 분야는 고령자들의 관심사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요양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또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통합지원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시와 김포시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차량기지는 김포로 이전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의 용역비는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단일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또 5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 노선은 까치산에서 신설되는 신월사거리역을 거쳐 김포 고촌이나 풍무까지 가는 일안과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이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차량기지는 김포시가 받기로 했는데 유효 부지를 활용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 이후 양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추진되면 양천군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해무군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또 하나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천 선거구 후보자들이 22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영석 부천시 갑후보, 김기표 부천시 을후보, 이건태 부천시 병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민주당 후보 3위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과 삶, 미래를 지키고 부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로 가는 첫 발걸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원팀으로 부천 발전과 혁신의 길을 부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0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일해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서 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걸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보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태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지역 7개 학교가 체육관과 운동장 등 주요 시설을 시민에게 전면 재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삼정초, 상도초, 성주초, 부천남중, 부명중, 성주중, 부천여월중의 체육관은 평일 저녁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은 주말, 축구, 산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또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내 137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7개 초중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개방에 운영했으며 1월부터 두 달 동안 휴지기를 거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을 봄꽃 관광주간으로 선하고 23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선포식을 엽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부천시는 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에 이어 튤립과 장미를 더해 주요 관람 명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세계 봄꽃축제가 차례로 열리며 올해 처음 섬고이는 부천 자연생태공원 튤립은 다음 달 하순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도당공원에서 열리는 백만송이 장미축제는 오는 5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을 연계해 상춘객 유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회가 25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완공됐습니다. 내부에는 본회의장과 브리핑룸, 의원실을 비롯해 임신부 휴게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12일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관내 분산된 보훈단체를 통합 관리하고 보훈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보훈회관을 건립합니다. 김포 보훈회관은 풍무동 978번지에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건물 내부에는 보훈자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인천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합니다. 올해 검사 대상은 인천 지하철 1, 2호선 객실과 어린이집 등 중점 관리 시설 115곳, 실내 주차장 등 자율관리 시설 34곳, 업무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6곳입니다. 시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해 기준 초과 시 개성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하철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 실내 공기질을 모두 검사해 권고 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중순까지를 해빙기로 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141개소와 대피소 126개소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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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